그냥 타고 내려오면 되죠? 이거 드랍도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볼까? 깜빡이나요? 어후 오버페이스 안돼 막방이라고 오버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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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짜 못할 수있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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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위험했다 후야 오 증상객 어우 감사합니다 두 대 더 있습니다 고고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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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고마워! 으 으 상대 어 두대 더 있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증상 얘기 이제 올라오나 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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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애매하네 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